안녕하세요. 뉴리더 리얼컵의 오민석입니다. 계신 곳으로 직접 찾아뵙고 연주를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어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상황이 나아져서 한 분 한 분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되어 있으신가요? 건강하게 되어 있으신가요? 이 piece was originally dedicated to Alexander I in Russia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 배에서의 감정적인 배경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배경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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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didn't세 hit ti,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extremefa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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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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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Hi, my name is Dokyeon Andy Zhu, and I'm going to be playing Rhapsody For Solo Clarinet by Wilson Osborn.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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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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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my name is Andy Ju, and I'm Eddie Ju, and we're going to be playing The Entertainer by Scott Joplin. We hope you enjoy. Here w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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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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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친 찐친 찐친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이 내 모든 걸 다져도 내 모든 걸 다져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찐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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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친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찐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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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친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 뿐 내 모든 걸 다져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내 모든 걸 다져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찐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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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친이야 완전 찐친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친 친 친 친 친 친이야 완전 친이야 친하게 사랑할 거야 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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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할 거야 학생들의 콘서트 어떠셨나요?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2021년 되시길 바랍니다 How was the students concert?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our show Lastly, we hope you stay safe and have a wonderful new year Hi, this is Caleb Kim And I had the privilege of editing this concert video Hope everyone enjoyed all the performances Thank you for watching